스타벅스 코리아의 자사 앱에서 이용자 계정이 해킹돼 선불 충전금 약 800만원이 결제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SK 컴퍼니는 최근 외부에서 불법 취득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무작위로 조합한 후 해외 IP를 통해 앱에 부정 로그인한 신호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피해가 확인된 고객의 충전금은 회사 차원에서 전액 보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활용된 해킹 방식은 크리덴셜 스토핑이라 불리는 초급 수준의 해킹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여러 앱에서 동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것을 노린 공격 방식입니다. 외부에서 확보한 다수의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대입을 반복하며 로그인을 시도해 제품을 결제한 뒤 현금화한 것입니다. 스타벅스 측은 고객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전액 보상 조치를 했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작업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 규모는 해마다 300에서 500억 원가량 늘고 있습니다. 2018년 940여억 원에서 지난해 말 약 3천억 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선불 충전금은 기업 입장에서 충성 고객을 붙잡아 두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선불 충전금을 이용해 결제할 경우 추가 정립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시금료 업계와 이커머스 업계에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더욱 높은 수준의 보완을 고민 중입니다. 한 개의 아이디당 접속할 수 있는 기기를 지정하거나 비이상적인 구매 패턴이 보이면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태영입니다.